차 없는 애들 대놔야지 저쪽에 차 좋나봤네 저쪽이 안돼요 저쪽이 안돼요 어디로 가야돼? 여기로야? 어디야? 앞쪽이 어디야? 입구가 어디야? 갈비옴 아 허방요리는 여기다 차는 이 건물과 차 여기다 대놨는 상관없죠? 여기 홍갈비 얘네 집에다 대놨는데? 얘네 집에다 대놨어 상관없죠? 안녕하세요 얘네 집에다 대놨는데? 같은 집이야? 얘랑 얘랑 같은 집이에요? 아 같은 집 상관없지? 아 같은 그 계열이야? 이쪽에 다 다녀놔가지고 사람들이 차를 괜찮아요? 못 먹을 것 같은데? 사람 존나 많은데? 쌓였는데 차가? 못 먹을 것 같은데? 차가 너무 많은데? 사람 너무 많아 못 먹을 것 같은데? 기다려야 되잖아 못 먹을 것 같은데? 사람 너무 많은데? 오 점심시간이 어서? 오 점심시간이 어서? 못 먹을 것 같은데? 와 와 와우 와우 아 진짜 맛있겠다 해물파전 위에 해물파전 해물파저도 치켜가지고 나옵니다 해물파전 파전으로 시켰어 왜 이렇게 만진건냐? 만지도 않았어요 뭔소리입니까 팔과 끓여야 되지 이거 사람이 엄청 많아 쌓였어 쌓였어 진짜 많아요 풀 테이블이야 풀인데 풀 여기가 큰데 차가 엄청 많아 여기가 작은 편이 아니야 엄청 커 옆에도 카페가 있대 옆에도 카페가 있는데 카페도 같은 건물인데 내가 차 떼어놓은 데 있지 이 건물이나 이 건물이나 또 같은 건물이라는데 싹 다 여기 건물이 여기 그냥 통째로 다 여기 온거에요 문기나 저기 카페도 엄청 커요 엄청 커요 엄청 길어 진짜로 엄청 크다니까 엄청 길어 엄청 길어 엄청 길어 엄청 길어 엄청 길어 포물파전 석자 29,000원 아니 해외파전인데 이거 경골 29,000원 하길래 해외파전 먹어도 고정도 고정도 잘 알걸요? 뭐야 어디야? 무정으로 살아가지고 엄청 큰데? 엄청 큰데요? 작아졌다고? 엄청 커 우와 ㅋㅋ 땀꺼 저녁뼈 소리나 저녁뼈 소리나 와 진짜 맛있다 맛있어 모르겠지? 오징어가 두툼하네 오징어가 두툼하네 치킨 때문에 치킨 먹어야지 맛있게 먹겠습니다 와 진짜 맛있다 안 돼 안 돼 만두입니다 이거는 음 맛있습니다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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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금이 엄청 꽉 차가지고 아 또하러 또하러 이거 뭐 먹을 거 뭐 와 오으 이제 먹을 거 안 좋아진다 어이라 말일대 뭐어봐 뭐어봐 거짓같이 먹을래 고춧가루 고춧가루 겸죽이요? 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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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운 게 불 앞이니까 더워요 불 앞이어서 와 고기다 이거 와 이거 고기다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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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워서 못 먹겠네 뜨거워서 고기 고기를 소금 고기 소금 고기 한입 와서 여기다 한입 와서 맛은 있네 맛은 괜찮네요 간장 찍어 먹으러 오 좋아 좋아 음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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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아우 괜찮네 이게 소잔데 소잔데 한 2인분 정도? 소잔데 한 2인분 정도? 별사람 많이 하세요 소잔데 한 sake 손한것 وت 찍는张 소잔데 한 입 한 입 반찬 한 입 한 입 한 입 한 입 한 입 고춧가루 고춧가루 나옵니다 고춧가루 고춧가루 이건 못먹겠다 양이 너무 많다 혼자 먹기엔 양이 많아 고춧가루 이거 한국 파전은 쌓감되고 한국 파전은 쌓감되고 한국 파전은 쌓감되고 파전은 쌓감되고 이건 먹어야지 이거 쌓아야겠어 라면은 먹어볼게요 라면은 먹어볼게요 라면은 먹어볼게요 물이 물어있어 물이 물어있어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